러시아워 알려줘나요 오늘 지푸드 향기 딴 아침부터 만원에 놓친 버스 택시를 탓만 했었던 러시아워 너의 부자 알고 싶어 산더미처럼 쌓인 일과 사람 관계 밥 먹고 나면 스르르 눈 감기는 너의 모습 궁금 너의 하루가 궁금해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수학 문제처럼 풀지 못해도 우리 사이의 공식이 여기 있어 바로 일곱시에 만나 약속 장소 한강 달이 오기 전에 너랑 나 꼭 만나 우리 공식 답이 여기 우리 눈앞에 있잖아 긴긴 하루 지나 우리 둘이 만나 농담 거리에 지친 하루를 한잔 밤이 너무 빨리 온다 시간을 멈춰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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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